최진실의 아픈 손가락, 딸 최준희, 최진실 이어 배우로 최환희, 최준희 남매가 정말 잘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최준희의 가계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최진실님 가족은 조성민을 제외하고 온 가족이 크리스천으로 강남중앙침려교에 다녔습니다. 할머니 정옥숙 여사 크리스천, 엄마 고 최진실 크리스천, 아빠 고 조성민 가톨릭 세례명 마리오, 외삼촌 고 최진영 크리스천, 오빠 최환희 래퍼 지플렛 크리스천, 외당백부 어머니의 육천오빠 배우 최재성 크리스천, 배우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최근 군왕을 전했습니다. 1월 11일 최준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엄마 최진실에게 받았던 생전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 최진실은 딸에게 애정 담긴 말을 남겨 누리꾼들 안타깝게 했죠. 사진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공주에게 첫눈이 온 날 신난다고 뛰다가 엉덩방아를 찌었지 울지도 않은 넌 강한 아이였단다. 조심해서 다니렴 엄마가. 편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최준희에게 응원의 말을 보냈는데요. 이들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지네요. 너무 먹먹하네요. 준희 양 응원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편지네요. 등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최근 작가로 데뷔한다는 소식을 전해 큰 화제를 모았죠. 고 최진실 딸 최준희 어깨와 팔에 커다란 문신 한 번 하면 중독성이 있어. 고 최진실 딸 최준희가 팔에 새긴 문신을 공개의 화제입니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운동하기 싫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근황사진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사진에서 최준희는 자신의 팔을 베고 엎드려 셀카를 찍은 포즈를 취했죠. 이 과정에서 팔뚝 안쪽에 새롭게 새긴 문신이 포착돼 호기심을 자아냈는데요. 앞서 최준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물고기 두 마리 입양받았다며 왼쪽 어깨에 새긴 문신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타투를 하나 더 할 예정이다. 한 번 하면 중독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최진실 딸 최준희 와이블룸과 전속계약 배우꿈 도전. 고 최진실 딸 최준희 배우의 꿈 도전한다. 고 최진실 딸 최준희 40kg 감량 후 배우 데뷔. 배우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연예계 활동에 나섭니다. 8일 와이블룸은 최근 최준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배우의 꿈을 갖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최준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죠. 2003년생인 최준희는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한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작가 대비 소식을 알려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어 와이블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본격적으로 예고했죠. 소속사 관계자는 당사는 최준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재능을 떨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제 막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최준희가 다방면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와이블룸에는 배우 이유비, 최수아, 최가은, 고은세, 오예린, 윤조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최진실 딸 최준희 훈남 남친과 평범한 데이트 고 최진실 딸 최준희가 남자친구와 공개 열애 중입니다. 최준희는 1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열애 중인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데이트를 담은 사진 속 최준희는 더없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편 과거 자가 면역질환인 루프스를 알았던 최준희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몸무게가 96kg까지 늘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무려 44kg을 감량한 최준희의 현재 몸무게는 52kg이라고 합니다. 고 최진실 딸 최준이 남친의 깊은 애정, 복은 고생한 오빠 다 가져갔으면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남친을 향해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최준희는 2월 1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및 스토리에 해피 설, 따스운 설날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라며 울 오빠 한동안 액댐 제대로 하기도 했고 고생할 거 다 겪었으니까 올해 복은 다 오빠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죠. 해당 게시물을 접한 최준이의 남자친구는 명절 선물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를 적기도 했습니다. 최준이는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자친구를 향해서 올해 복은 다 오빠가 가져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한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남다른 애정을 내비쳤습니다. 고 최진실 딸 최준이 설 앞두고 아빠 조성민 향한 그리움 최준이가 아버지 조성민을 향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최준이는 30일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별다른 글 없이 사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사진에는 조성민의 생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 조성민은 야구 유니폼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어 문컬하네요. 최준이와 그의 오빠인 래퍼 최안희는 최진실과 조성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최진실 딸 준희 단발머리 하니 엄마랑 똑같네. 최준이가 단발 헤어스타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2월 3일 최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단발 변신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죠. 공개된 사진에는 메이크업을 하고 마스크를 쓴 채 짧아진 머리 길이를 과시하는 최준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단발을 안 생전 최진실의 모습과 판박인 최준이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최준이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힘찬 나래를 켜시기를 크리찬 튜브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